기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말씀해주셨듯이 이 기사가 국문윤 충청 하나밖에 없다는 거에서 일단 1차적으로 진짜 놀랐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인가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정치 쪽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사실 저는 언론에 대한 분노가 저도 컸었기 때문에 스피커로서 저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에요. 이 청원 내용을 어제 확인했을 때 청원이 한 1만 2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짝만 이 청원 내용을 조금만 읽어드리자면 저는 국민의힘 부산 서동구 국회의원 안에 방문자입니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남편에 대한 어떤 가정폭력, 무관심, 무책임 그리고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혼소송 준비 중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이죠. 30년을 뒷바라지한 아내와 자식을 토사급행하고 국민을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말에 치가 떨린다. 이렇게까지 지금 청원 내용을 되게 길게 써서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이건 당연히 여성담론 안에서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자기는 전모 때 묶여서 전모 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협박을 당했다. 그런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결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때도 아니고 저희보다 더 선배 때예요. 선배 때 무슨 일단 잡아뜨리면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잘못된 여성관을 가지고 그런 것을 미화하고 신화하는 그런 마초주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는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특정하게 좀 이렇게 마초성이 강한 그런 지역들이 있고 그렇죠. 뭐 부산이라든지 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런 데들이 아직 그렇게 상남자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아직까지도 막 자랑하고 대구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전 세대 지금은 그렇게 못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난리가 나니까. 그런데. 소설이나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죠. 이거는. 이게 실제로 있다니. 심지어 그게 국회의원이라니 좀 믿을 수가 없네요. 사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되지 말았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 구민을 챙기는 척하고 국민을 챙기는 척하고 좋은 정책 이런 걸 다 떠나서 정작 이 가정. 자신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 대해서도 이런 행태를 하는 사람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딴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요즘 일어난다면 어떻게 처벌받아야 되는지를 들어보셨으면 해요. 청원을 거절하는 저를 전봇대에 두 시간 동안 묶어놓는 폭력 등으로 강요된 결혼을 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에 친정엄마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해서 마지못해 결혼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현재로는 스토킹 범죄에다가 폭력, 협박. 그것도 가족에 대한 협박. 거기다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주사와 폭력으로 극심한 고통을 가꿨고. 그런데도 86년에 결혼한 이후에 혼자 가정 경제를 책임지면서 남편과 두 아들을 뒷바라지했대요. 그러다가 부산 지역 언론사의 대표이사 자리까지 올렸지만 결혼 기간 중에 생활비를 제대로 준 적이 4개월밖에 없었다. 이건 뭐 당연히 이혼 사회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그 장기간 동안 폭행을 지속해온 거잖아요. 남편을 피해 문을 잠그고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잠가둔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문까지 잠그고 잤겠어요. 그러니까 가장으로서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기본이 안 된 건데 정말. 2018년에 부산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고 이후에 남편이 언론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게 아내의 지방선거 출마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식과 가정을 버리고 집을 낚아버렸다. 이거 진짜 드라마네요. 네. 1년 동안 가정을 팽개치고 있다가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 이혼의 도장을 찍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를 제출하고 오는 길에 남편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데 니네 엄마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내 명예를 찾지 못하면 너희 엄마는 이 세상에 없고 나도 이 세상에 없든지 다른 나라로 가고 없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왜 계속 친모를 살해하겠다. 그런 식의 협박을 계속 할까요? 그때 가정을 버린 사람이 지금 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가정을 버리지 않았으면 넌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는 사실관계를 완전히 다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부인이 자기 실명을 걸고 청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 제보라면요.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김성수TV에서는 이분의 얼굴을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끔찍한 얼굴이 옆에 또 있어서 저희 피리님께서 자체 보호 처리를 하는 기술을 개발하잖아요. 이혼 양의론 네 맞습니다. 저분은 이제부터 모든 사진에서 양의로 나오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의 사실 확실시 된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청원이 공개한 정보 전부 다 일치하거든요. 언론인 부터 부산 서동구 현역 국회의원 이분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안병길 의원이죠. 국민의힘. 최근에 폭력을 써서 집에서 내쫓고 남편을 말리던 큰아들에게 칼을 휘두르기까지 했고 자식에게 칼을 휘두르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집에서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별거를 한다면서 나간 집을 강탈한 거예요. 집을. 그렇잖아요. 큰아들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도 했네요. 그럼 사실 확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해도 됩니까 여러분? 저런 분들이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욕설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들. 욕설 녹취 하나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자는 실행을 했잖아요. 실행을. 그래서 사실 확인서가 들어가 있대잖아요. 더군다나 국회의원 됐을 때 재산 신고해야 되잖아요. 재산 신고할 때 협조를 안 하니까 자기 아내 명의의 재산 조회 동의서를 허락 없이 작성해서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문소를 위조하고 행사했네요. 사문소 위조까지 했어? 윤석열 당선자님 이렇게 되면 몇 년형이죠? 무죄죠. 그쪽은 무죄인가요? 네. 이쪽은 무죄입니다. 이쪽은 무죄고 반대쪽일 경우에 4년? 네. 아니요. 10년. 10년일 수도 있을 거예요. 10년일 수도? 구용 자체는 막 9년. 10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요. 가정폭력의 사문소 위조. 협박. 범죄자 아닙니까? 지금 수사부터 해야 되지 않아요? 윤석열 당선자님. 전 여성으로서 이거를 보는데 약간 진짜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제가 상상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너네 엄마를 죽일 거고 너 나랑 결혼 안 해준다고 묻고 때리고 전봇대에 묻고 심지어 자식을 칼로 휘둘을 저는 그럼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못 사는 정도가 아니죠. 못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왜 기사가 안 나오냐고요. 수많은 페미니스트 기자들이 지금 김모 씨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의 피해자하고 피해 정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한 번. 장장 30년 동안 당하신 거잖아요. 손톱이 예쁘다라고 하면서 쓰다듬은 정도의 피해로 성추행범이라면서요. 그래서 죽어도 죽어마땅한 것이고 죽은 것이 오히려 가해라고 했던 분들 비교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부산 시장 쫓아 냈잖아요. 전개 은퇴시켰잖아요. 그거랑 비교해 보십시오. 죄질을. 이래서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그러는 거군요. 진짜 국힘은 무법천지입니다. 무법천지 진짜 그 말이 딱 맞네. 정의당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당은 뭐하죠 진짜? 정의당 보니까 청년 정의당 대표가 갑질의 원조였어. 그리고 사퇴했잖아. 한둘이 아니더만. 아 정말. 진짜 우리는 지금 정의로운 언어들이 오염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끔찍합니다. 네.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이래요. 그러면서 술 먹고 이제 헤헤 거리는 거 보십시오. 주사를 집에 가서 부리기 위해서 저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또 술 먹고 들어가면 또 얼마나 그게 끔찍할 거야. 네.